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특가 알뜰폰 요금제 준비했는데요 기존 14곳 업체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를 4가지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특가 요금제는 그 달에 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 항상 숙지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공짜 요금제입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알뜰폰 업체에서도 만원가량 하는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약정인 만큼 해지하면서 업체를 옮겨다니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와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인데요 현재 8월 특가 프로모션으로 모빈과 A모바일에서 전화 문자를 포함하여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낮다 보니 카카오톡 같은 간단한 메신저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데이터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가입해지가 가능한 헬로 모바일 혹은 KTM 모바일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무제한으로 3메가 비트 속도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인데요 최소 3메가 비트는 사용하셔야 유튜브 기준 720px를 끊김없이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그 AI 속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달도 6월, 7월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하실 경우 기존 데이터에서 50GB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원대로 부족함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에서 LG유플러스망을 사용한다면 데이터를 150GB를 달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벤트이니 아이들폰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 중이시라면 여기에 관련한 영상도 준비해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9월달 알트폰 요금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